할렐루야, 어버이 주일 음악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문의 말씀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문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문의 기자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 경의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말의 본래의 뜻을 살펴보면 듣고 따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하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한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지요. 아브라함의 백세대에 얻은 이삭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땅의 한산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재물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지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의 나이를 17살에서 20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 성사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재물이 자신이란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길에 자신을 맡깁니다.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흉년의 시절에도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물이 가장 귀한 그때에 땅만 파며 물이 샘솟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삭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관합니다. 둘째로 의인의 자녀와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마이미야마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원의 기자는 의인인 자녀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이지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요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잠원의 기자가 말합니다. 잠원 9장 10절에 보면 요하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애하는 자녀가 지혜를 가진 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애함으로 죄악된 길에 서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말씀에 순종케 하는 그러한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의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경애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이가 아니라 한다면 이 자녀는 가정에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줄 아는 그 백성들이 된다 한다면 하나님의 경애함으로 죄악된 행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진다면 그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의로운 자녀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 위해 힘쓰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끝으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의 기자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오미와 루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개간의 피해 이주한 모합당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된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루시 남아 있었지요. 루스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어머니를 살뜰히 살핍니다. 살 길을 찾아 떠나라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루스의 마음 가운데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었기에 그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 나오미로 봉양하던 루스에게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지요. 광야의 귀를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비단 이것은 육신의 부모에게 극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신된 마음을 견제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자녀된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에게 혀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